Q.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? 똑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딸 둘이 이제 아빠가 유치원해서 제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실은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더 좋은 모습 보이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리그 꿀도 뭐 두 자릿속 당연히 넘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일단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8강을 승리로 이끌어야 되는 게 중요한 목표인 것 같아요 Q.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대한 이유가 있나요? 그래서 월드가 끝나고 좀 사람들이 덜 알아보라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딸 둘이 이제 아빠가 머리가 좀 창피해 보이는지 유치원에서 제 얘기를 많이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즈가 좀 이제 단종한 컨셉으로 아빠 자랑스러운 아빠에게 머리 좀 무난하게 했는데 잘 어울리나요? 그래서 이제 제 역할이 많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부터 그래서 많이 싸워주고 수비 밸런스를 잘 맞춰줘야지만 수비가 안정적이고 또 골은 두 번째인 것 같아요. 우리 팀은 왜냐면은 한 개인이 강원이나 경남처럼 한 개인이 굳고 있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희생하는 훈래를 더 해야 될 것 같아요. 팀에서 행복하구나. 전부연 팀에서 승리하고 팬들과 함께 있는 게 제일 행복해요.